박민지가 없어졌어 어떡해 민지 없어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아 중화점이 잘 됐어 아 민지 보고 싶다 민지한테 영국도 안 좋아 민지야 잘 지내더라 나는 못 지낸다 현정이한테는 현정이야? 김현정이야? 제일 아꼈는데 김현정은 뭐 알아서 할텐데 뭐 맞아 김현정 경기 때 좀 웃어라 현정아 박민지랑 닮지 않았어요? 민지 보고 싶다가 왜 안 올라와? 민지야 보고싶어 민지 보고싶어 민지야 똥머리 한 번 가야되는데 민지야 보고있어? 민지야 보고싶어 민지야 보고싶어 민지야 보고싶어 박민지가 닮았죠 민지야 박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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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민지